대통령 눈을 가리는데 대통령실 내부에 여러분들 소위 결제 라인들이 크게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장성민 씨는 이번에 결제 라인 속에 쓰여 있는 장성민 씨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죠 보시게 되면 이게 프로필인데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니까 상당히 젊었을 때 출제를 한 거죠 그다음에 조선tv에서 시사탱크를 오래 근무했고 어떻게 또 청와대까지 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다 줄들 다 잘 잡아가지고 출제를 엑스포 장밋빛 보고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 문책성 경질 가능성 이게 11월 30일자 기사인데 일주일 전이죠 이게 이제 아마 지난해 10월 25일 날 미래전략기획관 장성민 씨가 기스톤 브라운 엔트키 바브나 총리를 예방하고 있다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보고라인 거의 최종 라인이 아마 있는 사람이 장성민 씨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그런 119대 29라는 그런 대표가 여러분들 밝혀졌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하게 얘기한 사람들은 최종 결재권자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 사람들은 장성민 씨라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장성민 씨는 문책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이제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 이 기사는 문화일보 외에는 거의 부상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엑스포 대표의 소식에 댓글들을 살펴보게 되면 장성민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래전략기획관실 용산서 방을 빼다 엑스포 유치 실패 장성민 대기 발령 이 장성민 씨가 말을 참 잘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상황실장을 여러분들도 귀용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이 dj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관의 한 50대 50대도 아니고 그때 40대겠네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국정상황실장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잘했을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을 완전히 호렸겠죠 그냥 아 됩니다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설득하는 능력이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통령의 판단을 걸어치는데 장성민 씨가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친분을 많이는 없지만 이 양반이 말이 아주 현란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넘어갈 정도로 말이 이렇게 찬상유수처럼 그렇게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엑스포 대표가 딱 밝혀졌을 때 나는 야 이 장성민 씨 책임이 크겠구나 장성민 씨가 완전히 대통령이 그냥 눈을 다 가리고 귀를 다 가렸겠구나 대통령실 내에 어떤 사람들은 직원을 하기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파워게임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40대의 dj 밑에서 여러분들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니까 그런 노예한 거죠 나이에 비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을 물론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될 상황이겠지만 그런데 늦었지만 이제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엑스포 유치 실패 장성민 대기발령 파견 직원들도 원내복귀하다 미래전략기획실의 해체술수에 들어갔고 장성민 씨도 원대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성원들도 없이 대통령실 청사 8층은 공실 상태고 대통령실 조직도상으로 미래전략기획관 아래에 있던 미래정책 비서관이 사라져버렸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성민기획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고 그를 두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각국을 뛰어다녔지만 판세를 오판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내가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지휘계통 보호계통에서나 아니면 장성민 씨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화술 설득력 이런 거를 미뤄보게 되면 이 양반이 끝까지 대통령이 믿도록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럼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내부의 오피스 팔리틱스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체의 뭐죠 대통령 함께 직보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런들 정리가 된 거죠 dj 시절에 국정상황실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큰일을 맡은 겁니다 물론 뭐 맡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인재풀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막상 또 사람을 쓰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니까 진짜 말을 잘하죠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내가 비하가 있지만 비하는 공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게 너무 타격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말을 진짜 잘하죠 그냥 그게 뭐 홀딱 넘어가 안 갔대요 대통령이 윤대통령이 보면은 뭐 이게 좀 그렇게 잘 넘어가시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침지하는 Decay 그러니까 지금 흘러문릴 때 그 다음에 터뜨릴 때 gehen 그렇다 죽어 우리 그러면 vaccines 이제 그러면